이거 내가 혹시라도 듣기 평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엄청 쪽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여기서 대화가 끝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굉장히 무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패턴으로 외웠어요. 왜냐?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내가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얘네들이랑 초반에 내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자료들은 딱 거기서 거기에요.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 몇 가지들 있잖아요. 이 몇 가지들만 패턴으로 여러분이 외워놓으시면 어떠한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울집 아파트에 미군들이 반 이상 있어요. 엘리베이터 맨날 같이 타긴 하는데 그러시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에브리데이 만난 사람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에서 만난 분들을 어떻게 내가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영어를 잘 못했을 때 나는 미국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질문해요. 대화를 내가 아는 주제 속에서만 이끌어가는 거야. 그 영어도 잘 못하는 주제에 내가 먼저 주제만 딱 던지고 대충 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질문만 하는 거야. 되게 이기적이죠. 그러다가 주제가 그럼 중간에 바뀌면 어떡해요? 뭔 상관이야. 난 다른 주제로 물어볼 건데 중요한 건 내가 말하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외워봅니다. 자 외국인 상사와 함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 파트너와 같이 있어요. 근데 어색해 죽겠어. 무슨 말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건 멀금 멀금 천장만 쳐다보고 있고 바닥만 보고 있고 어색하죠. 이름 서로 다 알고 있고 아까 하와이유 다 했고 하와이유 다음에는 뭐라고 물어야 될까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될지 제가 표현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패턴 첫 번째입니다. How are you 아니야. 여러분이 How are you 라고 이제 하지 않아요. 더 이상. How are you 라고 묻지 않고요. How are things 라고 물어요. 뭐요? How are things?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거 되게 미국적인 표현이에요. 이거요. 한국적인 표현에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데 내가 미국에서 살아보고 또 외국의 회사를 계속 다녀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주 가벼운 대화를 시작할 때 이걸로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How are things 는요. 일단 어 CEO한테 처음 보는 CEO한테 가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약간 두 사람이 두 사람이 관계가 약간 이 꼴이야. 너는 막 부장님이고 나는 일개 대리 나부랭이고 이게 아니라 약간 둘 다 비즈니스 파트너로 비슷한 입장에서 일을 해요. 그때 How are things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어떤 식으로 가는지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음 야 보스턴 어때? 보스턴 일 어때? 보스턴 일 어때? 둘 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어. 보스턴에서 네가 뭐 하는 바쁜 일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 보스턴 일 어때? 야 보스턴 어때? 자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물어보시면은 How are things? 여기서 things 가 가르치는 게 Work가 돼요. 여기서는 things 가 그때그때 틀려요. 근데 여기서는 things 같은 경우에는 How are things in Boston? 그 다 이거 별 문법적인 게 아니야.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야 보스턴에서 요즘 어때? 어떤 일 봐서 무슨 무슨 일 있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니? 어떻게 잘 돼? How are things in Boston? How are things in Boston? 야 그러면 너 서울에서 했던 일은 어떻게 됐어? How are things in Seoul? 그냥 내게 general한 커지션이야. 그냥 그냥 툭 던지는 커지션이야. 성민아 별빛은 기요미 고맙습니다. 한 번씩 따랐으면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거보다는 입으로 따라 하시면 훨씬 더 잘 됩니다. Hey! How are things in Boston? How are things in Boston? 야 그렇다면 너 지난주에 부산에서 너 모터쇼 했었다면서? 그 모터쇼일은 어떻게 됐어? How are things in Busan? How are things in Busan?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 노란 글씨 내려드릴게요. 보스턴 저 싫어해요. 아 보스턴 싫어하시면 뉴욕을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넣으면 돼요. 그거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잠깐 이거 왜 밑으로 안 내려가니?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얘 이거 왜 이러지? 오케이. I'm sorry. How are things in Boston? How are things in Boston? 근데 이거는 약간 편한 친구끼리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짜고짜 누구한테 가서 How are things in Boston? 버스턴 어땠어? 예를 들어서 누구 친구가, 직장 동료가 출장해서 다녀왔어요. 아니면 직장 동료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때, 야 제주도에서 어떻게 지냈어? 지내다, 어떻게, how, stay, 제주 아일랜드,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땠어 그냥 우리나라도 그냥 대충 뭉뚱 그려서 말하잖아. 어땠어? 어 제주도 갔다 왔는데 어땠어? How are things in 제주 아일랜드? How are things? 자 어떤 분이 와인파이닝께서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제시카님, 오늘 TBS 어땠어요? 맞아요. 내가 오늘 TBS에 첫 출근했잖아요. 어, TBS 일 어땠어요? 그냥 묻는 거야. How was it?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제시카님, 오늘 일 어땠어요? How are things in TBS? How are things in TBS? 라고 부르시면 돼요. 와, 응용력 대박. 저스틴, 별표 선 한 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How are things in 부산? How are things in TBS? 야, TBS 그거 어떻게 됐어? 잘했어? 이런데. 되게 잘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TBS고 보스톤이고 뉴욕이고 인을 붙여서 괜찮았어요. 우리가 인을 붙여도 괜찮았어요. 근데 야, 너 그쪽 오피스 그쪽 사무실 일은 어때? 내가 처음에는 종각에 있는 오피스에서 일을 하다가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로 내가 옮겨간 거야. 그럼 오피스가 달라졌어요? 브랜치도 다른 브랜치일 수도 있겠지? 야, 여의도 쪽 오피스 일은 어때? 그런데 여의도를 쓰지 않고 싶어요. 그냥 오피스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How are things in the office? 여기서는 인은 좀 더 뉴욕, 보스톤, TBS 좀 더 범위가 넓죠. 여기서는 약간 그 오피스 안에서 사무실 분위기가 어때?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애쓸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어떻게 정확하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보냐고요? 사실 인이라고 대화할 때 말하셔도 알아는 들어요. 하지만 이건 좀 뭔가 더 스페스픽한 장소잖아요. 애쓰 나을 것 같아요. So you can say How are things at the office? 그 오피스 어때? 자, 오케이. How are things at the office? 오피스, 그 새로운 오피스일 어떠니?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 표현이 있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야, 니네 애들 어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비즈니스 상대자하고 일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보통 날씨예요. 아우, 야 요즘 진짜 덥다. It's been so hard and human, isn't it? 막 먼저 막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두 번째로 날씨 끝났어. 이제 무슨 얘기하지? 날씨 얘기 다 했는데 음, 일 얘기하기는 좀 너무 어려운데 무슨 얘기하지? 자, 그 다음 배에는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파트너에게 좀 더 내가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싶다면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외국인들은요,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굉장히 고맙게 여겨요. 특히 비즈니스에서요. 물론 여러분이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 완전히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물어보기가 좀 어색하죠. 근데 뭐 그전에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뭐 아들이 이번에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뭐 딸내미가 이번에 새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야, 니네 애들 어떻게 지내? 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잘 계시니 이런 건 좀 그렇고요. 니네 애들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건 뭐라 그럴까요? How are things? Kids? 근데 뭐가 빠졌어. How are things? Kids? 뭘 어떤 걸 넣어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까요? How are things? 애들 어때? 애들, 애들 어때? 여기서 things가 무슨 의미예요? 별 뜻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일들, 돌아가는 상황, 뭐 여러 가지 것들. 이건희 회장님, 별비전한 게 팬가이 회장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자, 플루원틀리님께서 How are things your kids? 음, 자, your kids까지까지 넣는 건 맞아요. 여기서 전치사가 하나 들어가셔야 돼요. 전치사가.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야 완벽한 문장이 될까요? 야, 니네 애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생각해 봐요. 예상해 봐요. 대충 요 정도의 느낌이면 들어갈 것 같다. 그게 맞아요, 보통. 틀렸네. 틀렸네. to, on, in. 자, 봐봐. to는 무언가의 에게고, on은 무언가 선반 위에 있는 거고, in은 무언가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네 애들 어때? 이럴 때는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일들이 어떠냐는 걸 묻기 때문에 with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Hey, how are things with your kids? 자, repeat after me. How are things with your kids? How are things with your kids? 면도기님께서 많이 배우네요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How are things with your kids? 애들 괜찮아? 잘 지내? 자, 그럼 애들까진 괜찮았다. 근데 이제는 애들 말고, 야, 너 요즘 네 상관이랑 어떠냐? 어? 야, 너 김부장이랑 잘 지내냐? 김부장이랑 요즘 어때? 김부장이랑 잘 지내? 뭐라고 하실까요? 김부장이 내 위에 사람이야. 김부장이든 뭐든 간에, 내 위에 사람이야. 그쵸, boss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How are things with your boss? 그러면 이제 그 어감 자체가 뭔가 이 사람이 보스랑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얘한테 말을 한 거야. 내가, 야, 보스랑 어떻게 지내? How are things with the boss? 근데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스 외에 있잖아. 내 상관이야. 내 위에 사람을 보스 외에 무슨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보스 위, 그니까 보스는 맞아, 맞는데 보스랑 알고 좀 있잖아. 보스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너랑 나랑 우리 사장님하고 일하는 거야. 그럼 사장님이 당연히 제일 대빵이지. 그치? 근데 진짜 회사에서는 보스라는 표현보다는 내 직속 상관 같은 경우는 manager. yeah, how's our things with your manager? 또는 supervisor. supervisor, manager라는 사람이 좀 더 약간 직속 상관 근데 보스 같은 느낌은 뭔가 좀 뭔가 좀 보스는 약간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이 보스 위에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쓰는 말 같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이렇게 high hierarchy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피라미드 관계에서는 manager, supervisor가 내 위에 사람을 얘기해요. junior, senior 이런 거는 사용 안 되나요?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보통 내 위에 사람은 매니저라고 하고 둘 다의 대화 속에서 정확하게 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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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리라는 걸 정확하게 언급하시면 senior, manager, junior, manag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야, 너 요즘 팀에서는 별 문제 없어? 팀! 팀하고도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럴 땐 뭐 쉽게 So, how are things with your team? 너네 팀하고 잘 지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이 듣기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연기를 하나 해볼게요. 연기를 하나 해볼게요. 무슨 대화했지? 하이 투 유요? 남편이요. 네 남편이 너 반가워한대. 어? 그게 아닌데. 남편이 안 부전해보니 나 남편이 안 부전해져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한 게 있어요. Hey! How have you been? Oh, I've been great. How have you been? How's everything with you? 그랬더니 I can complain. And how's everything with your family? 그랬더니 보통 많은 분들은 How's everything? 이렇게 볼 수 있는데 How are things with your family?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게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I can complain. 이라고 해요. I can complain. I can't complain. 무슨 뜻이야? Oh, How's everything? 잘 지냈어요? How's everything? 그랬더니 Oh, I can't complain. 뭔 소리야? 잘 지냈냐고 물었더니 불만이 없대. 나 불만할 수 없대. 잘 지낸다는 거야? 못 지낸다는 거야?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돼. 이게 진짜 잘 지낸다는 거야? 못 지낸다는 거야? 그럭저럭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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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보통 어떤 사람들이 How have you been? 이라고 물었는데 I can't complain. 이러면은 약간 반어법. 반어법도 아니야. 그냥 나 불만 없어. 불만을 말할 수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불만이 없으니까 없어서 그만큼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듣기 평가하실 때 Can't, Not이 나오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Oh, I can't complain.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아담스님. 결비선 열다섯 개성.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아담스님. 어서와요. 좀 늦게 온 것 같아. 빨리 오세요. 쏘쏘 라고 하면 한국식 영어인가요? 쏘쏘 라고 하면요. 누군가가 How's everything? 쏘쏘. 되게 말하기 싫어하는 어트예요. 미국 애들은 되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쏘쏘 이러면 나랑 말하지마. 됐어. 너랑 말 섞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분이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Hey, I'm so glad to have the business with you. So how's everything with you? 쏘쏘. 참 단어가 참 짧고 우리 기억 속에 콕콕 밝히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쏘쏘 라는 단어를 누군가 나한테 말했다면 나는 뭐야 이 새끼 나랑 말하기 싫은 거야? 뭐 싫으면 꺼져.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기분이 약간 좀 더럽죠. 개빙땅이 별비사상에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분이 마롱님이 지금 헐 나 학원에서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면 맨날 쏘쏘 그랬는데 그게 진짜 제가 듣기 싫어요. 내가 어떤 분한테 막 이제 영어로 애들을 가르칠 때 어 뭐 오늘 어땠어? 솔직히 한국말 표현으로는 뭐 그냥 뭐 별일 없었어요. 여러분이 쏘쏘 를 뭐 별일 없고 그냥 뭐 뭐 뭐 특별할 거 없어요 라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쏘쏘는 뭐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다 보고 해야되냐? 아 내가 오늘 뭐 지렁리 반찬을 먹든 개구리 반찬을 먹든 그게 너랑 뭔 상관인데 아 내가 그거까지 너한테 다 보고 해야돼? 아 됐어 쏘쏘 이런 느낌이라 버르장머리 없는 것 겁나 시크해요. 그러니까 나같은 경우도 누가 나한테 헤이 하스 에브리띵 쏘쏘 이런 싸가지 없네 쏘쏘 쏘쏘라고 말하면 초면에 예의 없는 표현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회화학원 날때 무조건 굿! 베리 굿!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배워봅시다. 잠깐만요. 갑자기 비즈니스 영화 하다가 뭔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정말 헤이! 하스 에브리띵? 이거는 여러분을 맨날 보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요. 헤이! 하스 고잉? 또는 How is it, How's it going? 이거 무슨 뜻인지 아죠? 이건 미국인들이 아까도 나 핸드 씨를 만났는데 핸드 씨가 나한테 헤이! 하스 Go인? 라고 물어줬어요. 미스틱 윤 조클LP10 defined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헤이! 하스 여덩윙? 그랬어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어요. 헤이! 하스 엉어윙? 어때 어때?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자 저는 모방의 영어를 보여 드릴게요. 나는요, 이 문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그냥 외국애들이 많이 쓰는 말을 가져올게요. 미국애들은 과거 현재 표현보다 해부피피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맨날에 대해 근데 it has been great라고 하지 않고 그냥 it's been, it's been, it's been great. 아 좋아, 잘 지내. 이렇게 써요. 여러분은 앞으로 모방의 영어 good, very good이 아니라 it's been great, it's been good, it's been great 또는 good 이러시면 돼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근데 만약에 it's been great, 모든 표현은 it's been을 넣으실 거예요. it's been great, it's been great, it's been great. 이게 진짜 너무 좋아. Hi, how are you, 제발.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는 이제 잊자, 잊자. 근데 너네가 하기 싫어하는 해부피피를 넣자. it's been great, it's been great. 자 근데 어 만약에 진짜 어제 기말고사 겹쳤어, 집에 제사 있어, 빨리 집에 가봐야 돼, 게다가 알바해서 누구 없다고 나보고 나오래, 아 요즘 좀 너무 피곤해 했어. 그래서 it's been rough, oh, it's been rough, 그래요. it's been rough라는 건 요즘 아주 표면이 거칠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rough는 뭔가 되게 쉽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빡셌다는 뜻이야. 아 요즘 빡세, 이런 거예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걸 넣을게요. 요즘 빡세라고 대답을 하시면 상대방이 또 물어요. 왜? 뭐가 빡세는데? 상대방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좋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배운 영어를 괜히 써보겠다고? it's been rough. 이러면 상대방이 왜 러프했는지 100% 물어봐요. 그럼 난 또 당황해요? 그럼 난 영어 못하는 사람 같아요? 자신감이 하강해요? 어깨가 좌바들어요? 영어 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영어를 잘하게 되면 it's been rough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 it's been great! 그러면 상대방도 뭐가 좋았는데? 라고 묻지 않아요. 상대방이 뭐가? 난 이렇게 찌질이같이 썼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러지 않아요? 그냥 으응? it's been great! 그러시면 돼요. 자, 외울게요. it's been great! it's been great! it's been good! it's been great! it's been great! 이렇게 해서는 내가 너무 빡세게 가르치면 안 돼. 그냥 여러분이 입에 딱 붙을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장문 한 개만 하고 끝낼게요. 이번, 아,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이 패턴은 끝낼게요. 장문 한 개만 합시다. 야! 너 새 프로젝터 어때? 야, 너 새 프로젝터 어때? 뭐라고 해줘? 너 그 새 프로젝터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어때? 이건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하우스 요 프로젝트? 하우스 요 프로젝트? 하우스 요 프로젝트? 라고 물으면 돼. 새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가니? 라는 어감이요. 야, 그 프로젝트 어떻게 돼가고 있어? 자, 그럴 때는 내가 아까 가르쳐 준 대로, 오늘 가르쳐 준 표현대로. 하우스 요 프로젝트의 COVID-19 dachte, 하우스 요 프로젝트 어떻게 된 거예요? 시울림 딩동댕 How was your project going? 아 그건 조금 근데 How was your project going?은 정확하게는 틀린거고 How is your project going?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비즈니스 상에서 외국인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참 잘 써요. 한국 사람은 이 표현을 교과서로 배우지 않아서 잘 안 쓰고 문법적으로 things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상하게 외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라고요. Hey! How are things with your project? 미스앤젤린 별부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가니님이 with인지 4인지 2인지 그게 어려워요. 오늘 with로 많이 나왔어요. How are things with? How are things with?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리안가 아니 안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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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가 정말 어려워요. 뭘 써야될지 자 그러시는데 자 내가 뭐하나 전치사에 대해서 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전치사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제가 외국인이에요. 아조마 오 슈퍼 어디 가 요 우리 다 알아들어요. 회화에선 회화에선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로 을를리가 에로가이 에요. 네 보세요. 슈퍼 어디 가요 다 알아요. 아 슈퍼 어디로 가냐구요? 에이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즉 전치사를 정확하게 쓰지 않아도 미국 애들은 말 다 알아들어요. 뭐냐 우리나라도 을를리가 안 써도 다 알아듣잖아. 게다가 미국 애들은 어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화요일날마다 어조를 가르치는데 어조에서 전치사는 문장이 빠져요. 자 I play with the boy 나 그 남자랑 그 꼬마이랑 놀았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play with the boy 근데 이게 with인지 for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I play with the boy 아 with는 어차피 소리가 작게 나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이콥이 답사는 5개 감사합니다. 뭐 중요한 게 뭐야 그게 왜 중요해. 근데 내가 보니까는 내가 외국에 가서 실제로 보니까 한국 분들이 자기는 아는 영어는 되게 많은데 입을 못 떼요. 입을 못 떼는 게 이유가 전치사 틀릴까봐. I am interesting with인가? 아 그게 뭐가 중요해. 관심이 있는지 그 뒤에 목적어가 중요하지 뭐 with인지 in인지 ob인지 under인지 뭔 상관이야.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I am interest 봐봐. 내가 다 전치사를 빼고 얘기할게. I interest piano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전치사는 회화에서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래야 회화를 잘해요. 그러면 근데요 제 시카님 그래도 전치사를 제대로 말해야지 언제까지 나 집 간다. 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어느 정도 회화에 회화가 내 입에 붙는 중간 수준이 가면 전치사가 귀에 들어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전치사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좋아. 이제부터 전치사 다 버린다. 자 전치사 이제 다 버리고 얘기해봅시다. 자 제가 그러면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써보세요. 오케이?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갑자기 채팅창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채팅창을 좀 보여줄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쓰는 말 여러분은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말을 여러분은 번역하시면 됩니다. 아 나 있잖아 오늘 거의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늦게까지 잠 안잤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 갔다가 와가지고 또 내가 어제 작가들이 나한테 보낸 거 막 번역했단 말이야 그걸 번역해가지고 결국 오후 3시에 내가 쇼핑하고 아니 쇼핑이래. 샤워하고 나서 나 결국 5시에 버스 타고 방송국 가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송했는데 되게 떨렸다? 아 포기하지 말고 아 진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쉽게 갈게 어 나 오늘 충무로 갔어 충무로에 버스 타고 갔거든 근데 차가 되게 막히더라 끝 나 충무로 갔는데 버스 타고 갔어 근데 차가 되게 막혔어 있잖아 전치사 빼고 얘기해 전치사 빼고 얘기해 나 충무로 갔다 버스 타고 갔다 차가 되게 막혔다 이 와중에 제이거 언니께서 114개 사랑합니다 방장님 왜 그래 누가 별풍 쏘는 타임이래 왜 이래 아이조아님 18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분이 이게 바이버스에요? 인버스 자 그렇죠 모기는 쪽쪽쪽 아이고 충무로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틀린거 충무로에 갔었어 그럼 I went 충무로야 I went 충무로야 근데 어떤 장소에 가다 내가 전치사 빼라니까 오늘 전치사 안 써도 돼 꼭 쓰지 말래도 저렇게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I went 충무로 You know 버스 음 근데 버스를 탔다 I 내가 정확하게 I went 충무로 I took 버스 There are traffic Many costs 다 알아듬습니다 이것만 말해도 여러분은 다 알아듬어요 외국인들은 이 말만 해도 다 알아듬어요 여러분은 근데 왜 영어를 못하느냐 이걸 자주 연습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프리카 방송을 보면서 그냥 자기 혼자 미친놈처럼 떠드는 거야 그 미친놈이 나중에는 승리자가 돼요 진짜로 I went 충무로 I took 버스 to traffic many car Very good 중요한 건 내 입에서 영어 단어가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1단계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진짜로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되게 궁금해지죠 진짜로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I went to 충무로 today by bus by by라는 건 수단 앞에 붙어요 수단 외에도 다른 거에도 많이 붙지만 수단 앞에 붙어요 I went to I went to home by bicycle I went to home by car I went to home by airplane 뭔가 운송수단 앞에는 by가 붙습니다 이거를 못 외우겠죠 외우지 마요 맨날 영어로 공부하다 보면 이건 자동으로 머리에 들어와요 오케이 자 항상 영어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에요 아 영어 문장 좀 만들어 볼라니까요 전치사도 모르겠고 B동사도 모르겠고 3인친 단서에 S를 붙이는지도 모르겠고 그거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미국 애들은 다 알아듣는다 일단 회화를 잘 하려면 단어가 좀 중요해요 단어를 먼저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표현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표현은 정말 정말 내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는 미친놈 영어 알죠 미친놈 영어라는게 있어요 중얼거리는 영어예요 나 나 산증인이에요 자 여러분은 저와 함께 미친놈 영어를 하고 계시는데 미친놈 영어는 뭐냐면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나한테 맨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냐고요 미친놈이 돼야 돼요 길거리를 다닐 때 혼자 영어 문장을 중얼중얼 거려요 근데 실제로 잘 들어보면 똑같은 문장을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해요? 그렇게 해야 그 말이 내 입에 붙거든요 나는 미친놈 영어라고 해서 맨날 똑같은 영어 내가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that's what I'm saying 되게 긴 문장을 얘가 짧게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야 이 패턴만 외우고 있으면 That's what he did That's what I want to say That's what I want to say That's what I want to say 내가 그게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걸 한 패턴이라도 외우시잖아요 그렇게 외워놓고 미친놈 영어이 들어 막 혼자 막 다닐 때 Yeah That's what I said That's what it means 야 나 사랑 진짜 미친놈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 문장은 죽을 때까지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진짜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패턴 가르쳐 드릴게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났어 되게 오래간만에 만난 거야 아 있잖아 아니면은 또 직원을 오래간만에 만났어 오래간만에 만나면서 점심 먹으면서 야 우리가 마지막에 점심 먹은 게 언제더라? 지난주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은 질문도 아닌 것이 나 혼자 이야기를 꺼내기에 되게 좋은 거야 이건 질문 아니다 질문 아닌 질문이야 근데 내가 뭔가 영어를 못한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딱 말하면 영어는 되게 잘하듣고 굳이 답해줘야 될 필요는 없고 독백인 거지 괜히 이거 괜찮은 거예요 영어가 쉬워지는 영어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점심 먹은 게 한 달 전이다 라는 영어를 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에 뭐 뭐 했다 마지막에 뭐 뭐 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 이건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주어 부분이 앞에 나가야 돼요 덜 또 소가 아니라 더 라스트 타임 오우 라스트 면도기니 라스트까지는 맞았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뭘 했던 게 덜 양파 앙팡하다 님께서 영어는 그냥 문장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외우시면 돼요 패턴 한 개만 외우면 거기다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the last time we had lunch was one month ago 자 어려우면 조금 제가 다시 봅니다 the last time 지난번에 지난번 최종 마지막으로 we had lunch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가 와야 돼요 we 다음에 와야 되는 거는 과거가 와야 돼요 왜냐 지난번에 한 거니까 이미 끝난 일이잖아 미래가 아니잖아 현재가 아니잖아 과거의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so the last time we had lunch was 아